한국 LG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이다.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을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대규모 약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봉쇄령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를 참지 못한 남아공 시민들은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불태우거나 쇼핑센터나 편의점 등을 약탈했습니다. 이 사태로 항구도시 더반에 있던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더반 산업단지에 있는 LG 공장에 이날 새벽 무장한 시민들이 전자제품을 훔쳐간 데 이어 오후에는 공장에 불을 지르는 집까지 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은 전소되고 말았고 이 일로 전문가들은 LG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었으며 LG 전자공장의 초기 투자 규모가 230억 원인 것임을 감안하면 최소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LG 공장의 참혹한 현장이 알려지자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는데요. 안 그래도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한국 기업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일본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던 것도 잠시. 예상외로 돌아가는 세계 시장의 상황과 함께 혼다에게 뒤통수를 얼얼하게 맞은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많은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타격을 입은 업체는 니산과 혼다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혼다는 단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의 90% 가까이가 증발해버리면서 불매운동 직격탄에 맥을 못추고 있었습니다. 니산은 팔이 날리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16년 만에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탈주했지만 혼다는 다시 한 줄기 빛을 바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1년, 2022년에도 혼다는 여전히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혼다는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1133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혼다는 폭풍 할인카드를 꺼내 재고터리에 나섰습니다. 7, 8인승의 대형 SUV 파일럿의 무려 30%에 달하는 할인까지 해가며 소비자들에게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유율은 거의 미동이 없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만 해도 한국수입차 업계 판매 순위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영광은 바스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혼다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다는 과거 세계 최초로 상용수소차 클래리티를 내놓으며 앞으로 수소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현대차와 도요타에게 밀리면서 수익성은 점점 악화하고 빛 좋은 개살고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만 들이붙는 상황에 혼다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소차 모델인 클래리티의 생산과 신차 개발도 중단했습니다. 현재 수소차 시장은 현대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56%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포도 따기에 실패한 여우가 신포도일 것이라 단정지었듯 혼다 자동차는 자신들이 수소시장에서 힘을 못 쓰자 수소엔진차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애써 자존심을 지키려 들었습니다. 투시 1호 미베 혼다 자동차 ceo는 약 10년 전부터 수소 자동차가 주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그런 것치곤 꽤 오랫동안 수소차 시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미적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수소차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혼다의 구질구질한 변명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혼다는 그 뒤 전기차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면서 일본 도쿄에 있는 사야마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다는 전기차로 향하는 미래 비전에 따라 가솔린차의 생산량을 줄이고 2040년까지 오로지 전기차만 파는 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야마 공장은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생산이 중단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사야마 공장이 일본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다는 일본 중부 미에연의 요리이와 스즈카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그들의 계획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회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다는 명분하에 사업 구조가 큰 변화가 있었던 혼다가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서 2021년 3월까지는 1%에 매우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기에 부담감은 더 컸습니다. 혼다는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기차 시장을 정복해야 한다고 강한 신념을 드러냈지만 큰소리 친 것과 달리 막상 전기차 사업 또한 순조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혼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조차 2022년 1분기에 현대차에게 뒤지면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는데요. 특히 현대가 기아를 앞지르고 5위의 자리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던 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들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호세 문요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현재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10%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다. 2030년까지 이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호세 문요스 COO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무려 130% 이상 증가하는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혼다는 미국에서 무려 판매율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오히려 전보다 바닥을 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혼다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요타와 니산 또한 스즈키와 미쓰비시를 인수하여 일본 기업들끼리 똘똘 뭉쳐 한국 기업에 대항하려 했지만 혼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몇 년 동안 혁신적인 제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국 제품에 대해 충성도를 보이던 일본 소비자들조차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시리즈가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시승 유튜버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자동차 시장은 미쓰비시와 스즈키의 연비 조작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을 실망시켰고 질책을 거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차종을 계속 팔기로 하는 경악스러운 짓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바닥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일본 기업들끼리 손을 잡아봐야 같이 침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혼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한국 기업 엘지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혼다는 엘지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시장 안정성과 긍정적인 전망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엘지는 앞서 말씀드린 남아공 공장 전소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해도 성공적인 한 해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근 시행된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2차 전지 사업 공급망이 재편성되면서 엘지의 배터리 사업은 큰 호재를 잡았습니다. IIA 법안으로 인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에서 2차 전지 품목을 채굴 가공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현재 전기 배터리 시장의 1위를 달리고 있는 CATL 같은 중국 기업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겨주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기업에게는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존 전략을 위해 LG와 손을 잡은 혼다는 더 이상 다른 기업에게 미국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장을 세우기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세워질 배터리 합작 공장은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큐라 전기차 모델에 독점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만 팔면 되는 LG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죠. 반면에 일본 업계에서는 혼다의 결정에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인플레 법원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처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파나소닉 같은 일본 국내 배터리 회사가 아닌 LG를 선택한 것은 예상 외였습니다. 자국 중심으로 폐쇄적인 부품망을 구축한 일본 완성차 업체가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에 나선 건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 망할 줄 알았던 LG가 큰 타격을 입기는커녕 입지를 굳건히 하고 오히려 혼다를 끌어들이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에 한 방을 먹이자 일본인들은 한국 좋은 일만 해주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야후 재팬의 기사 댓글을 보면 역시 도요타가 맞았다. 혼다 안녕. 이것은 혼다의 대단한 실수다. LG의 배터리 전지는 품질에 문제가 많다 들었다. 혼다의 격이 땅에 떨어졌다 등등 격렬한 분노를 드러내며 혼다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파나소닉과 손을 잡은 도요타에 대해서는 칭찬하며 포위망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에게 발목 잡혀 1위를 내주고 4위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이 얼마나 추진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나라 LG는 그 사이에서 심리적인 이득만 쏙쏙 챙겨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라겠습니다.